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감사합니다. 저희 가희 대표님이신데 가희 회사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신데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 언제나 한다라는 것이 가희 이벤트 해주신 우리 가희 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벤트 발표 네. 오늘도 과연 이 주인공은 어느 분에게 돌아가는지 기대해 보시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즘에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잘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6개 달렸어요. 영상에 있는 56 댓글이 56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56개에서 제일 처음부터 해가지고 제일 처음 처음 하시는 분 2분부터 해서 1번 첫 분 다 1분부터 해서 56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복귀하겠습니다. 39번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39번이 가희장 네. 39번 하셨습니다. 1, 2, 3, 4, 5, 6, 6, 7, 7, 8, 9, 10, 10, 10, 11, 11, 11, 12, 11, 12, 12, 13, 13, 13, 13, 13, 13, 15, 12, 13, 13, 13, 14, 15, 13, 13, 14, 15, 13, 13, 14. 가희 사장님 전화번호입니다. 여기로 문의하시면 가희 보내드립니다. 다시금 축하합니다. 댓글을 이렇게 제가 남겼고요. 이 댓글 보시고 사장님에게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사장님 시간 시간이니까 저는 잠깐 빠지고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수성관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벌써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풍요로운 한 가희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이달에는 블랙 가희예요. 블랙 틴닝 가희. 모발량은 한 20% 정도 나가고요. 아주 부드럽게 나갑니다. 이달의 사은품은 틴닝 가희입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이 안에서 가희를 파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아마 엄청난 빅 소식이 전달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블랙 가희인데요. 저는 이 가희 아직 못 써봤습니다. 못 써봤고 제가 느꼈을 때는 몇 발짜리예요? 20% 20% 네. 그리고 날은 3개 맞죠? 네. 스리날. 스리날이고요. 블랙이라 확실히 깔끔하네요. 느낌. 그립감은 그냥 기본 타입 느낌인 것 같은데. 기본 타입인가요 이게? 네. 기본 타입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상당히 가벼운 소재인 것 같아요. 네. 가볍다고 해서 쇠가 약한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죠. 네. 의심을 해야 해요. 항상. 그래서 가희 느낌은 소리도 지금 쇠가이라 기름칠을 안 한 상태죠. 네. 기름칠을 안 했는데 이 정도 느낌의 소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당첨되시는 분들 당첨될 수 있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반갑습니다. 손가락이. 네.